그때 그 시절 잔머리의 추억담이란 지제로 정문씨와 함께할 텐데요. 이덕한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. 잔머리하니 수업시간에 만화책 몰래 보던 추억이 생각나요. 책상 아래에 교과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. 저는 거기 만화책을 넣고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적으실 때마다 몰래 꺼내서 봤죠. 근데 언제 한 번은 선생님이 옆에 오시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보다가 압수당해서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다음 내용 궁금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라며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에 받아 신청해 주셨습니다. 이 책상 속에 만화책 숨겨놓고 몰래 보기 진짜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이거 안 해본 친구 있을까요? 책상 속에 서랍 속에 안 놓고 교과서 안에다가 그렇죠. 이게 진화를 하는 거죠. 이게 처음에는 서랍 속에 놓고 이렇게 숙여서 봅니다. 그러면 저희 각도, 몸의 각도가 선생님들이 보실 때 내려가죠. 눈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얘 이거 지금 딴짓이다. 근데 이제 교과서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면 시선이 선생님과 그래도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덜 걸리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교탑 위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. 보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잔머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진화를 하냐면 필기하는 척하면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손은, 오른손은 이제 펜을 들고 딱 이렇게 노트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한 손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. 근데 보통 교과서를 들고 있지 않고 내려놓지 않나요? 내려놓죠.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었을까요? 재미가 없죠.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저도요.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노래 나갈 때 저는 잔머리를 좀 안 걸렸다. 왜냐하면 그런 거 걸리면 그게 더 무서워서 안 걸렸다 해놓고 지금 생각났더니 굴렸네. 굴렸어. 어떤 거죠? 그렇죠. 불량식품. 테이프같이 생긴 거예요. 그거를 입 끝에 딱 붙어요. 그다음에 안에 넣어놓고 체구를 가린 다음에 계속 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드셨군요. 혀를 이렇게 먹으면 손 안 대고 먹을 수 있거든요. 기술이네. 기술이야. 근데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런 맛을. 그렇죠. 갑자기 생각나네요. 그러니까요. 자 그럼 이어서